안녕하세요 밥풀TV의 유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많으신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조회수가 한 6만회까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금 현재 고추가 어떻게 변해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 약간 어린 묘를 했고요 정식도 좀 늦게 했습니다 요새 첫소리가 일찍 오고 늦소리가 늦게 오니까 일찍 하면 손해를 봅니다 수세를 여지까지는 신경 썼습니다 처음에는 녹색탄을 갖고서 이렇게 좀 컨트롤을 좀 했고요 전에는 이제 엑토신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분지를 만들기 위해서 엑토신을 한 번 했고요 두 번 정도는 더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분지가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게 보이죠 여기서도요 분지가 이렇게 갈러지는 게 보입니다 요새 많은 농가들이 유튜브 보고서 엑토신하고 녹색탄하고 섞어서 사용해도 되느냐 그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녹색탄은 말입니다 생장점을 살리는 그런 제재들이에요 이파리를 좋게 하고 튼튼하게 즉 영양생장하고 관련된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토신은 우리가 영양생장에서 생익생장 다분지라든가 꽃을 만들고 하는데 즉 ATP 에너지를 만들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 한번 붙입시오 꽃이 활짝 펴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씨방이 발달해 있다는 얘기에요 씨방 암술머리의 숫꽃가루가 이렇게 튼튼해지면 불임이 덜 생기고 낙화율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수정이 잘된 거는 고추가 이렇게 길게 쭉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녹색탄은 말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H2O 아주 저분자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저분자물질이죠 그래서 빛하고 저분자물질 H2O하고 CO2하고 이용을 하고 고분자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고분자물질 식물에서 뭐를 하죠? 바로 녹말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만들고 녹말을 만드는 거 바로 이제 녹색탄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포도당 녹말이 만들어졌으면 이 엑토신은 강제적으로 호흡대사를 일으켜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ATP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발달시키고 줄기를 발달시키고 꽃을 발달시키고 열매를 또 크게 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타작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대사 에너지대사를 서로 반복해서 교차해서 사용해 주시면 우리가 식물이 수세가 떨어질 일도 없고 착가리라든가 열매를 우리가 적게 수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까 혼합 얘기를 했었는데 혼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잎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는 꽃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혼합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녹색탄은 우리가 세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이파리가 좀 안 좋을 때는 이틀, 삼일 걸러 연속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전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재가 바로 녹색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력이 안 좋으면 이틀 있다 또 녹색탄을 또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엑토신을 사용하시고 꽃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비대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단 이제 엑토신은 금전살포 기간이 있습니다 엑토신을 사용을 한 번 하였으면 5일에서 7일 정도 뛰었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합성하는 제재 즉 물질대사는 합성이고 그 다음에 이걸 분해시키는 거 호흡을 통해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여기는 이와하고 산화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이파리하고 줄기만큼 어떻게 뛰겠습니까 계속해 영양생장 쪽으로 가게끔 되는 거죠 모든 작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그렇고요 참깨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교차살표를 해주시면 식물을 아주 재미나게 잘 키우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추에서 이제 보면 생리적인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장마기 때 꽃이 안 좋고 그러면 불임률 많고 낙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배꼼 썩은 거라든가 열과 현상이라든가 일소과 현상이라든가 염류 장애에 의해서 또 어려운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질소가 들어가 있고요 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가 있고 고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흙은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주변에 가장 많은 이온이 붙어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네 가지 이온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이온은 토양에서는 서로 밀어내기를 합니다 같은 뿌라스들끼리니까 서로 흡수를 못하게 방해를 하죠 특히 대표적으로 입을 망가뜨린 성분이 뭐죠? 마그네슘입니다 자 마그네슘은 어떻게죠? 토양에서는 칼슘하고 그 다음에 칼륨 성분에 의해서 바로 이제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입니다 질소 들어가 있고요 갈이 들어가 있고 칼슘 들어가 있고 고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양에서는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이 생장점을 통해서 이파리 강압성 촉진을 통해서 빨리 안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발달시키면서 토양에 각종 이온도를 약해졌던 뿌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이온 흡수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속순이 안 좋고 이파리가 노리끼리 해지고 칼슘 결핍 입 끝이 탄다든가 연맥이 약간 허연한 빛 즉 노란한 빛이 난다든가 할 때 이거 이틀 간격으로 두 번만 해보시면 바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빨리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녹색탄이라고 제품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여기에는 유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딧물 그 다음에 총채 노린제 탄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들 있죠 충해 또 병해라든가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하실 거예요 농약하고도 너무 친하게 즉 농약에 대한 분자 구조를 잘 쪼개 주고요 농약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색탄 사용 시기는 정식 해 놓고서 뿌리 활착 관계라든가 줄기에 대한 신장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생육 축에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아다리 올라와서 수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액토신 갖고 하시는 거죠 액토신 갖고 하시면 이 분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절간이 짧아지고 이 메디메디에서 우리가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메디가 나오니까 이 꽃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금서부터는 이제 메디가 이제 짧아집니다 쭉 길어지면 안 됩니다 도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식물이 상태가 안 좋을 때 도장성이 나오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잘 잡아서 하시면 도장성도 안 생깁니다 예 분지를 많이 만들으면 이 도장성도 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세력이 약할 때는 녹색탄 너무 이파리고 뭐고 시커매 이럴 때는 이제 그 양분이 꽃하고 뿌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엑토신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녹색탄이 말입니다 500ml 인데요 요 무게가 거지는 1kg 가까이 나갑니다 요 한 병에 있죠 알 비료 즉 수용성 비료가 있죠 약 1kg 정도 이상 녹혀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딱 들어보시면 상당히 무거운 걸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가지 이온을 이 작은 그릇에 다 담기는 되게 힘듭니다 요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회사에 집약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밥풀티비는 요거로 마시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요 좋은 화면 많이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밥풀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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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